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원 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주 기도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주님께서 먼저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리와 바리세인이 함께 기도할 때 세리가 나는 저와 같이 아늠을 감사합니다 나는 11졸들이고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을 하고 이러면서 자신의 자랑을 내놓는 것이에요 우리가 금식을 백일을 하든 천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그것은 의가 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백독을 하든 천독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매일 나와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 의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배를 참석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선한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의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데에 우리가 중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의 큰 강물이 흘러들어와서 수문을 열면 수문에서 이 논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큰 은혜가 오는 것을 우리의 작은 수문을 열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친지들에게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수문을 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수문을 열어서 이 물들이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홍수가 나도 수문을 열지 않으면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6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나타내며 상을 받지 못하고 또한 아무리 구제를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의로운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안 받으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 나는 금식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다 나타내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척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자 마태국은 6장 3절에 보면 또 나오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고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돼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들었으면 오른손이 아는 거죠 이쪽이 오른손이 들으면 왼손이 아는 거죠 왜? 무게가 느껴지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솔직히 이 육체의 감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감각으로 내가 이렇게 이걸 들었다 그러면은 이것이 무겁기 때문에 이 마이크보다 제가 이 잔이 무겁기 때문에 이게 느껴져요 이 무겁다는 것을 그러니까 오른손이 더 무겁다는 것을 내가 알죠 그리고 왼손이 더 가볍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면 육체의 감각으로 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감각으로 육체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영으로 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먹을 걸 줍니다 그런데 어떨 날은 오렌지를 사주기도 하고 어떨 날은 우유를 사주기도 하고 밥을 해주기도 하고 된장국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제까지 자녀를 키우면서 뭐 해주는지 기억하세요? 얼마나 사줬는지 기억하세요? 왜 기억을 못합니까? 왜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어떤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런데 그것은 기억이 나죠? 어떤 친구 오레오메와서 밥을 대접을 했어요 아 저기 샤브샤브 먹었어요? 거의 10년이 지나도 기억을 해요 10년이 지나도 그런데 자녀들에게 밥을 해주고 맛있는 걸 사주고 뭐 그런 것은 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기억이 안 나요? 목적이 자녀에게 무엇을 사줬느냐가 아니고 목적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매길까 이기 때문에 무엇을 사줬느냐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이 컵에 들은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주는 것에 대한 가치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바뀌는 것이 우리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형제를 대하다 보면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무엇을 베풀어 주었는지 그것을 아예 모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육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늘 습관이 돼야 돼요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고 늘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 상을 받았다 그렇게 하면 상이 되지 못한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애써서 우리가 했는데 상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한 행동이 반드시 상을 받게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마치 우리가 일터에 가서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맞죠? 일을 실컷했는데 월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니 사장이 하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사장을 하라는 것을 안 하고 엄한 곳에 가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월급을 달라고 하는데 너 어디 가서 일했니? 옆집 논에서 일했어요 그 논은 내 논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월급을 줄 수 없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라 자비의 행위 자선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경건의 행위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기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라 아멘 크게 한 번 따라 합시다 외식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외식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말씀을 드릴 때 또 집에 있을 때 사람을 만날 때 항상 누가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손이 아파서 영상을 하나 봤어요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유재석이 나오는 거예요 유재석이 제가 유재석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유재석을 보는데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컨설팅을 해준대요 그래서 딱 왔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누구냐 무당이야 무당 무당이 컨설팅해준다고 유재석한테 온 거예요 제가 보고 그냥 꺼버렸어요 그냥 꺼버렸어요 주여 주여 이 나라가 이렇습니다 제가 강호동 씨가 맨날 맨날 무당 묵장 입고 사람 들어오면 무당 흉내내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때 제가 강호동 씨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느꼈어요 아 저 사람이 하는 것은 보지 말아야지 근데 유재석도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컨설팅할 게 없어서 귀신에게 물어봅니까 귀신에게 물어보는 게 컨설팅이에요 말의 의미도 몰라요 컨설팅이라는 것은 연구 자료에 의해서 통계에 낸 것을 통계에 낸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물어보는 게 무슨 통계 자료고 무슨 연구 자료입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할까요 돈 버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가증한 짓입니다 공인으로서 공영 방송에서 어떻게 그러한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왜 그들이 그렇게 해야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우상 숭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로부터 어떤 것도 기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적의 순수성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어떤 분이 모래를 훔쳐갔어요 그분이 새벽기도에 맨날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책망을 했어요 아 이거 하나님 교회에 공사한 건데 모래를 가져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조그만 거 가져가면 어떠냐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평생 동안 교회 험담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매일 새벽기도 나오면 뭐예요 교회 것을 훔쳐가는데 거기서 책망을 받았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하죠 회개해야 하죠 할렐루야 그 회개를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험담하고 다니면서 교회의 이름을 먹칠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봅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또 봅니다 그들이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사람이 아 그들을 그들을 아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받아주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죄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의 주체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구원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에게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성령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무릎 꿇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국어 6장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헌부헌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이라 아멘 이방인과 같이 중헌부헌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같은 말을 계속해서 거듭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특별히 나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기도를 반복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이 기도는 시간을 길게 하고 짧게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의미 없는 크게 한번 달려봅시다 무의미하고 그다지 의미가 없는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미사여구를 너무 많이 들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소 무죄하고 그거 하다가 실제로 기도 내용을 까먹는 분이 계세요 미사여구 기도를 어떻게 예쁘고 아름답게 물론 회중들이 들으니까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딸이 정말 기도하는데 아빠 기도하지마 엄마 기도하지마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 잘했어요 할렐루야 기도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면 충분한 것이에요 군대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누가 기도를 하고 나면 식판을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해드렸습니다 눈 감고 바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잠깐 막 기도하는데 눈 감고 기도하는데 눈 감고 기도할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너무 짧게 기도해서 기도를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또 다시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 하나 정말 주님께 원하는 그 마음 하나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도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의미 없는 말을 많이 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길이를 재보신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은 성령 받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방언은 방언은 우리가 뜻을 몰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방언은 방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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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해야 돼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6장 8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들을 본받지 마세요 이방인들 이교도들 불교인들 카톨릭 신자들 본받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쓸데없이 묵주 돌리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의미 없는 거예요 나 맨날 그러고 똑같이 천주교도 맨날 묵주 돌리면서 불교나 천주교나 틀린 게 뭐예요 똑같이 우상숭배하고 똑같이 묵주 돌리는데 그런 거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할 말을 준비해서 갑니까 그 마음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 오늘 어디 마신대로 갈까 어딜 먹으러 갈까 맞죠 자녀들한테 오늘 할 말을 준비하고 가십니까 오래간만에 출석 때 만났는데 이 말 해야지 막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냥 반가우니까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 보면은 말이 그냥 터져 옛날에는 너 어땠는데 지금은 더 예뻐졌다 할렐루야 아멘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도 말이 터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주님 저를 아시죠 알렐루야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구 6장 9절 말씀 우리 주 기도문이라고 읽었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구 6장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오시며 아멘 그래서 이 기도는 서문 간구 송영 혹은 결론 이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문구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할렐루야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이 모범이 되고 따라야 할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바로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께서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오면 우리 예서가 아침에 탁 일어나면 달려와서 손을 탁 들어요 왜? 안아달라고 아빠가 막 옷 갈아입고 막 하는 데 와서 그냥 이렇게 손을 들어 아빠는 마음이 바빠 죽겠는데도 막 손을 들어요 어떻게 해? 안아줘야 하죠 할렐루야 밖에 나갈 때 되면 손을 탁 들어 안고 가라 이거야 안고 가라 한 번은 우리 딸이 그래요 예서가 지나다니면서 엄마 엄마 그래요 그러더니 예희한테 엄마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서야 언니가 예서의 엄마야 엄마야 내가 설거지도 해주고 방 청소도 해주고 사랑도 많이 해줄게 예서야 사람 보면 다 엄마라고 하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엄마는 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딸은 엄마라는 이 단어에 많은 것을 함축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엄마와 자기가 말하는 엄마가 일지가 안 된 거예요 그 뜻이 아빠한테도 엄마라고 하고 동생한테 언니한테도 엄마라고 하고 엄마라고 들으실 수 있어요 할머니한테도 엄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주목해서 들어야 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과 하나님과 일대일로 매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고 엉뚱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기르셨고 우리를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호흡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장세기 2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아멘 그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 먼지로부터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 그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영이 되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다음 데이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분은 어떠한 분이냐 어떠한 때 어떠한 때라도 우리에게 극율함을 가지고 계시며 항상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 할렐루야 우리가 슬플 때나 마음이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나 어느 때나 도움을 주시는 극율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배고프면 부르는 거예요 엄마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언제나 아버지를 부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 차를 타고 왔는데 제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요 누구에게 감사한 거냐 넌 누구에게 감사한 거냐 그래서 제가 둘 다 여길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더 감사해야 할 분은 누구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우리 예희랑 하늘나라 같이 가면 예희랑 저는 친구 먹는 거예요 형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가면 제가 못 본 할아버지도 있을 텐데 할아버지도 그냥 친구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크게 한 번 떼읍시다 효도는 살아있을 때 하자 아니 효도는 살아있을 때 해야 되지 뭔 놈의 죽은 사람에게 해요 죽은 사람은 없는데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나 잘 해드리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드리고 서로 얼굴 보고 전화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가까이 있으니까 효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손녀들 태어난 것이 효도한 것이 아 그냥 우리 자녀들만 가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웃음꽃이 피어요 그래서 웃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효도하는 거지 돈은 없어도 담대함으로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고 우리에게 극율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 로마서 3장 24절 함께 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속량 되었다는 사실을 깨끗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사야 44장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그게 다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눈이 반짝반짝해갖고 말씀을 확 먹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탁 오는데 안개가 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의가 와서 그러는데 오늘 추워요 건사님 추워요 오늘은 안개가 꼈으니까 날이 더 따뜻할 거야 아니에요 지금은 저는 추워요 안개가 끼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따뜻한 것인 것처럼 우리의 죄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면 태양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뜨겁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허물을 확 없애는 거예요 구름이 껴봐요 태양이 가려지잖아요 태양은 분명히 떴는데 폭풍우가 칠 수 있고 태풍이 불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한 낮인데도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해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도 주님의 구속하심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정우의 태양처럼 비치게 된 줄 믿습니다 외양강의 송아지가 뛰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치료의 광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치료의 광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매형이 엄청 좋아했거든요 이름이 광선이잖아요 광선 그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서 외양강의 송아지가 막 뛰는 것을 막 상상하면서 좋아했는데 번역이 바뀌면서 바뀌었어요 광선이 아니고 빛같이 막 바뀌었을 거예요 다른 말씀을 찾아야 돼 그러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크게 한 번만 불러볼까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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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멘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지 하는 거 있잖아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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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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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부를 때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애들 넘어지고 다치면 어제 우리 딸이 막 뛰니까 엄청 좋아요 그래서 뛰는데 문턱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는데 혀를 깨물었나 봐 피가 막 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엄마 아빠가 그냥 손살까지 번개처럼 뛰어가고 앉고 하나의 아버지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음할 때 번개처럼 달려가는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 신기해요 뭐 하고 있는데도 뭔 일 딱 있으면 그냥 바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라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우리는 감각이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은 감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떨 때지 한번 보세요 아 뭐가 필요한데 라고 마음 먹었는데 그게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껴보셨어요 아 이런 일이 허다해서 간증하기도 어려워요 할렐루야 아 우유가 없는데 라고 했는데 누가 우유를 주는 거예요 아 뭐가 없는데 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직업이 많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리스오위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된 것이 아니야 할렐루야 썩지 않을 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씨는 영원한 씨앗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에요 영원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오께서 죽으신 것은 지금도 죽으신 것이에요 과거에도 죽으셨고 미래에도 죽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되면 잃어버린 모든 시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 옛날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앗이 생긴 것이에요 할렐루야 천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주의 계집중이요 주의 말씀대로 되옵소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말씀이 지금 던져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마음 받아서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욕으로 지금 우리가 이 소리를 듣지만 이 말씀은 어디에 속해야 되냐 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영으로 말씀이 이게 나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을 뭘로 받아들여야 된다 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혼으로 받아들이면 지식이 돼요 그런데 그것은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영에서 이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생각을 기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밭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할렐루야 열매 맺는 사람은 어떤 밭만 열매를 맺어요 옥토밭 길가밭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닳고 다른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 눈이 감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는 한 번도 없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탁 뿌려졌는데 누가 와서 먹어요 사단이 와서 새가 와서 먹는 거예요 왜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가시떨기밭은 뭐예요 세상에 염려 돈 먼저는 뭐예요 돌짝밭이에요 환란 환란이 있으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크게 한 번 때려주세요 믿음은 환란을 통해서 증명된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것은 언제 증명이 된다 환란과 핍박을 통해서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반드시 환란과 핍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하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돌짝밭인 거예요 할렐루야 돌짝밭인 거예요 여러분 돌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줄이 여왕은 나의 반석이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반석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돌 가지고 뭘 겁을 냅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겁내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가시덜기 밭은 뭐예요 이 돌짝밭을 걷어내게 나면 이 가시나무가 오는 거예요 가시던불 돈 돈 벌어야지 아 주일날 돈 벌어야지 교회 못 나가요 제가 그때 이제 오늘 매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 저는 바빠서 나갈 시간이 없어요 바빠도 예수님 믿어야죠 예수님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저 봐봐요 여기 맨날 나와서 일하는데 주일날 오직 쉬어요 주일날에는 시댁 가야 되고 친정도 돌봐야 되고 더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이 더 바빠요 뭐가 바빠요 바쁘기 바빠서 지옥 가려고요 아니 육신의 부모 돌보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청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부모님이랑 그렇게 좋은 부모님이랑 둘 다 지옥 가서 지옥에서 같이 막 고통하면서 서로 욕하면서 그러고 있고 싶습니까? 지옥에서 부모랑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서로 할까요? 서로를 잡아먹고 싶어서 안달이죠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렇게 지옥에 관한 책을 봤는데 지옥의 가차가 밑바닥에 지옥이 뭐냐면 배신 배신자의 지옥이에요 배신자의 지옥 그 밑에 누가 있을까요? 가룡유다가 있어요 가룡유다가 음란은 그 위에요 음란이나 이런 것은 더 위고 가룡유다 그리고 아담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배신이에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배신했어요 그럼 얼굴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도 얼굴 안 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봐도시며 아멘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이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힘을 힘입어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사는 것이에요 여기서 시인은 뭐냐면 이 일리아드에 나오는 호모가 쓴 이 글에 나오는 거예요 파테르 안드론 테 테온 테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에베소서 1장 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어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터져야 되냐 찬송이 터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할렐루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6장 9절 다시 함께 크게 봉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이란 말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너무 달라서 땅과 하늘처럼 달라서 우리의 먼지 같은 존재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계셔서 대기권 그 위에 우주 우주 위에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모든 피조세계를 빠짐없이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권능의 허리띠를 띄신 분이에요 그분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온 우주와 대기권과 모든 피조세계를 채우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알고 계시는 분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10편 2장 11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와를 경애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요다 아멘 여와를 경애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요다 할렐루야 여와를 경애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친밀함이 여와를 경애하는 자에게 있으미요 여와를 경애하며 떨며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봐도오시며 아멘 이것은 여섯 개의 강구 중에 첫 번째 것인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봐도오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떠한 이름입니다 거룩한 이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전능하신 자 크게 한번 따릅시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할렐루야 전능한 자 엘샤다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마태고인 6장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아멘 당신의 나라가 이마시오며 그래서 나라가 이마길 원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 나라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그 이름과 그의 나라가 이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이름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것은 뭐예요 나라라는 것은 영토가 있고 또 국민이 있고 또 법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크게 한번 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십니다 그 보내신 자라는 말이 뭐예요 아포스톨러스 사도라는 뜻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예요 할렐루야 10편 2장 6절에서부터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여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것이예요 그래서 온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온 소유 이스라엘과 온 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업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것이예요 로마서 11장 25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거론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그래서 그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모든 인류 할렐루야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강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리라 아멘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본질이 누구에게 가야 된다? 하나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크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안에 즐거움이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과 상관없이 즐거움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가 임한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이스라엘과 열방이 죽게 돌아온 것과 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인류가 그분을 자신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진정으로 그분의 이름을 믿어서 온통 의와 화평과 기쁨과 거룩함과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진정한 기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날 어떤 사람들은 그럴까요?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해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부들고 있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10절 다시 한번 봉도하겠습니다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보혈을 가지고 하늘 보좌에 가서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졌다는 사실을 깨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루어진 사실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함께 봉도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리라 아멘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계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기동하신 것이에요 움직이신 것이에요 먹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먹거나 마시거나 그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욕기서 25장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기서 25장 5절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바라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크게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눈에는 별도 거룩하지 못하다 천사도 거룩하지 못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이 땅에 있는 별이나 천사들도 하나님 눈에는 빛나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천사가 거룩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천사는 거룩해요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하게 거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 모든 별도 모든 피조세계도 천사조차도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누구에 비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하면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곤 6장 10절 함께 봉도가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20절 함께 봉도가 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크리스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새새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예수님의 피는 영원하신 거예요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 영원한 피를 가지신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신 것이 무엇 때문에 이기셨다? 영원한 피 할렐루야 예수님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 씨앗에는 무엇이 있어요? 피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피에는 영원함이 있어요 영원함 그래서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신 것이에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장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빌리뽀스에 보면 그래서 바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며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부터 그 피가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라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길 원하노라 아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언제? 오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선양 선생님이 카페에서 일하다가 수저를 줬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르톤 톤 아르톤 해몬 톤 에피우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썼는데 이 그 수저는 이 각인이 되어 있어서 글자가 안 지워졌는데 이 젓가락에는 프린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젓가락이 지워졌고 다른 젓가락이랑 다 똑같이 돼 아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도 새겨져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도 그냥 프린팅 되면 안 돼요 봐봐요 우리 옷도 보면 옷도 이렇게 프린팅 되는 옷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 입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갈라지면서 이게 떨어지죠? 그런데 자수로 새겨진 것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신 것이에요? 십계명은 돌의 대가 새긴 곳 보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마음에서 눈물이 나고 은혜가 멈치고 기쁨이 솟아나고 나의 의로움이 다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나를 정지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무엇하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거룩한 사랑 할렐루야 그것을 늘 깊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과거는 무엇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현재는 무엇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에요 장차 오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데리러 오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말씀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지면서 아 이 말씀이 정말이구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원 6장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은 즉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을 조엔이라고 했어요 타프로스 조엔 카이 유세베이안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양식이에요 양식 이 조엔이라고 했던 생명 썩어질 양식 그것이 뭐냐면 에이스 조엔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조엔 양식이 뭐다? 생명이다 할렐루야 크게 양식은 생명이다 양식은 생명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먹어야 될 것은 그 양식은 무엇이다? 생명이다 영생이다 예수 그룹을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룹을 알게 될 때 그 생명이 들어오고 영생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깨워주시길 바랍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빵을 뭐라고 알면 바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성만찬은 원래 매일 먹었어요 언제 먹었다고요? 매일 먹었어요 그래서 매일 먹으면서 이것은 나의 예수님의 피요 예수 그룹의 살이요 그리고 매일 먹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핍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밥 먹을 때 나의 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밥이 되시고 국이 되시고 반찬이 되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그게 성만찬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먹는 것이 성만찬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6장 11장 함께 봉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식을 당당하게 요구할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자 12절 함께 봉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아멘 여기서 이 죄는 하마르티아가 원래 죄인데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죄는 이 하마르티아가 아니고 호페일 레 마타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크게 한 번 뜹시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빚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이 말은 1만 달란트를 우리는 하나님께 빚지고 있어요 말씀 기억나세요? 1만 달란트를 빚지고 있는데 백대리아리온을 빚진 사람을 우리가 억류하면 돼야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잡아서 옥에다가 넣는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제발 잡아서 나를 지옥불에다가 넣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사여준다는 것은 뭐냐면 이 호피스인데 빚을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빚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께 사랑의 빚을 지었다 크게 예수님께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내가 그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지옥불의 뗄감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크게 한 번 해봅시다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나는 이 시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빚 지은 자를 용서합니다 탕감해 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지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다른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탕감해 주신 것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인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아멘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가장 마지막 구절 14절 15절에 보면 똑같이 두 번 다시 이야기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왜? 이 기도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송영이에요 결론 부위뿐이에요 23절에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야가보서 1장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야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험은 이 사람을 죄악으로 넘어뜨려서 지옥에 빠뜨리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악의적으로 죄악에 빠뜨린다? 안 빠뜨린다? 안 빠뜨리신다 하나님은 테스트는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나 없나 분별하기 위해서 테스트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템테이션이라고 일컫는 이 사람을 넘어뜨려서 지옥에 가게 만드는 시험은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룻유다는 하나님이 넘어뜨린 것입니까? 사단이 넘어뜨린 것입니까? 사단이 넘어뜨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야호서 1장 14절에서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아멘 할렐루야 속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 분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속이기 위해서 이 땅에 나온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요 생명이요 양식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자꾸 욕심 부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욕심 부리면 자꾸 미혹되는 것이에요 미혹되면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것은 시험에 들어서 죽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물고기가 미끼에 걸려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를 할 때 낚시를 합니다 그러면 미끼에 걸려서 물고기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끼는 맛있어 보이죠 지렁이가 뛰면 맛있어 보이겠죠 물고기가 덥석 물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미끼를 묻지 않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욕심을 부리다가 미끼를 묻은 거예요 사단의 미끼를 묻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는 표현은 뭐냐면 크게 한번 따라해봅시다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는 말은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옵소서라는 말이다 할렐루야 헬라어로 아포 투 포네루 포네루스가 이 악한 자예요 호 포네루스 여기서 포네루라고 얘기했는데 악한 자의 라고 했어요 악한 자의 그래서 악한 자에게서라고 번역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시험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악한 자를 떠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들은 놀기를 좋아해요 악한 자들은 욕심을 부려요 악한 자들은 미혹에 끌려있어요 할렐루야 그들에게부터 보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여호사밭이 있어요 여호사밭이 하나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꼭 이스라엘 왕이랑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사밭이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냐 하나님의 사람을 불렀잖아요 아합은 같이 전쟁에 나갔는데 아합은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밭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크게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의 기도문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오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크게 세 번 부리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